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리잘포스 레벨 3 위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잘포스 레벨 3는 필로네스번에 있는 대형 리잘포스로 물에 강한 데다가 물속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리잘포스 레벨 3를 찾으러 출발! 리잘포스 레벨 3를 찾고 있어 놓고 있습니다. 리잘포스 레벨 3렌 2를 찾고 있습니다. 리잘포스 레벨 3렌 2. 리잘포스 레벨 4. 리잘포스 레벨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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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은 리절포스 레벨 3 위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